오늘 설교 제목은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시는 권능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온 땅에 덮인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온 땅에 덮인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정확하게 성경으로부터 들면 왕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하 6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도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치구소 포위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 위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획기적 합창세미나에 오신 여러 교회의 음악 지도자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섬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사역의 대상의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고 온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점먹이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10편 8편의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 미야마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인용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한 이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술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만약에 한다면 뭘까요? 바로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분명히 어린아이와 점먹이들이니까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음정박자 리듬 하나도 안 틀리고 강약을 잘해서 음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하나님 맨날 들으시는 천사의 찬양과 비교할 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점먹이들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신다 혹시 우리 이번에 획기적 합창 세미나에 오신 지휘자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세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우리 큰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독창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없고 우리 교회 찬양대는 너무나 작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점먹이들의 입술에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란 오원스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음악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찬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당신의 그 소리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뽐내느라고 부르는 그 어떤 노래보다도 하나님의 귀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때때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바꾸시는 변환시키시는 거대한 천상의 소리 변환 시스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한 소리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도달하면 그 소리는 오직 구원받은 자 찬양대만이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소리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귀에 진정한 음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럴 때 설교 길게 하면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저를 꼭 만나고 가세요 이번 획기적 합창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하면 마치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끝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찬양대원들이 모일 때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불병고와 불말을 보게 되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미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드릴 때마다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준비하지만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찬양을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각 교회 찬양대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찬양의 입술에 주께서 권능을 세워서 원수들과 대적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